안녕하세요. 섹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많이 독학하시고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또 직접 레슨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레슨을 받거나 했었을 때 굉장히 금액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시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섹소폰학교에서 온라인 섹소폰 학교라는 곳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간에서는 강의가 약 한 천여가지 강의가 수준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부분별로 비브라토나 텅 빙, 롱턴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악보와 강의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월, 화, 수, 목, 금 수준별로 매일매일 악보 연습을 매일매일 연습하실 수 있는 악보들을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모범 연주와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강의 그것들을 모두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더 좋은 것들은 뭐냐.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거 섹소폰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이 소리가 맞나? 저 소리가 맞나? 내가 지금 누르는 이 운즈가 맞나? 여러 가지 그런 섹소폰을 혼자 하시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많은데 사실 어디다 물어보기도 좀 뭐하고 눈치도 좀 보이고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 새로운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 1대1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문제이다 이런 것들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직접 악기를 불어서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또 제가 답을 또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쪽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떠한 계속 여러분들께 레슨을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365일 매일 저에게 질문을 하셔도 되고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에 제약이 없어요. 아침에 보내주시고 저녁에 보내주시고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24시간 내에 모든 답을 모두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다면 전화 언제든지 전화도 주셔도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1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학교 등록금 해가지고 1년에 1년에 한 달 아니에요. 1년에 9만 9천 원만 하시면 저희가 VIP 회원분들만 지금 현재 있는 온라인 색소폰 학교 카페로 여러분들께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페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것들도 언제든지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강의도 만들어 드릴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로 한 연습 악보도 만들어 드릴 거고 악보 같은 경우도 저는 올려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그런 저작권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결을 할 수가 있다면 악보도 여러분들께 VIP 회원들만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싶다면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독학을 하고 혼자서 연습실 안에서 혼자 연습을 하시고 계시다면 계속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좀 관리를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멘토가 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9만 9천 원만 등록금 내시면 다른 일체 비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고 내가 좀 배워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P 온라인 학교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